요렇게! 띠용! 네, 저는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미스 싱글 역을 맡은 김현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이허스트성 관광의 날. 여덟 번째 팩장님이신 에델버트 다이스키 수경과 그의 선조들께서 대-대로 살아오신 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이 하이허스트성에서 서른하고도 아홉 패를 꽉 채워 근무한 이 미스 싱글이 곳곳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곳을 살짝, 아주 살짝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! 요거는 에델버트 백당님께서 앉으시는 쇼파에요. 제가 언제 이 쇼파에 앉아보겠습니까? 아우! 너무 좋네요. 시벨라의 장갑과 거울, 향수 같은 게 있는데요. 시벨라에게는 비밀이에요. 제가 꼈다는 거. 거울에 안 보여요. 향수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네요. 아! 이쪽에는 제가 몬티를 처음 만났을 때 주는 이 비스켓이 있는데요. 먹으면 큰일 납니다. 제가 다음 해에 못 나와요. 대비가 이렇게 넓고 좋은 냄새에요. 우와! 여기도 가구들이 많이 있네요. 몬티책이 있는데요. 회고로. 자! 이 안에 이렇게 영어로 다 쓰여 있습니다. 진짜로 쓰여 있네요. 가짠 줄 알았는데. 여기 하이허스트성에 마찬을 지기는 식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2019년 1월 27일까지 꼭 오셔서 저희 미스 싱글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만나요. 제가 윙크해 드릴게요. 빠이빠이. 꼭 오세요. 약속. 안녕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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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